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진석 서강대학 철학과 교수를 하셨던 분이 이제 좀 일찍 퇴직을 해 가지고 낙창에서 저 귀촌을 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업을 좀 떠나 있으니까 거리라는 것이 기구하는 거리 좀 묵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호불호는 좀 사람마다 나누지겠지만 이 최진석 교수가 사람마다 이제 뭐 호불호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중앙일보에 올리는 그 칼럼은 좀 숙고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올린 글은 참 요즘에 이렇게 찾기 힘든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과 염치 특히 염치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참 찾기가 힘들죠. 염치 부끄러움 그게 뭐 참 힘든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최진석 교수가 이제 나름대로 조심조심 글을 썼지만 그 칼럼을 읽으면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뭐 염치라는 단어가 있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철학자가 한국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염치 너무나 평범한 단어인데 염치라는 단어를 참 보니까 망감이 교차가 되는 거죠. 앞에는 시간상 생략하고 생각할 줄 알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제외하는 구조 논리 가치 의미 등과 같이 안 보이게 숨어있는 것이 파고될 수 있다. 생각할 줄 모르면 안 보이는 것에 접근할 능력이 없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해야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할 줄 모르면 그러면 맨날 남들 함께 여러분들 이용을 당하고 선전선동에 놀아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죠. 지적인 단련의 가장 기초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논리를 따르는 것인데 감정을 따르는 것은 즉각적이고 쉽다. 그런데 논리를 따르는 것은 생각하는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단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쪽을 피하고 쉬운 쪽을 택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의 결과를 수입해서 살았지 아직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논리보다는 쉽게 감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돼 가지고 생각 좀 하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진석 교수가 하시는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해결될 것이 난망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학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근본과 본질을 지적하는 거니까 생각을 못하면 항상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굴욕 외교라고 막 욕을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혼밥을 하고 수행기자들은 중국 경호요원들에게 두들겨 맞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을 대국 높은 산봉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표현하고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데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걸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그것은 굴욕 외교로 느껴지지 않고 윤석열의 그것만 굴욕 외교로 보이고 가슴이 찢어짓듯 분한다면 스스로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여 항의하는 것을 인식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감정적인 분풀이 이상이 아니다. 생각을 못하면 호생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생각이 짧으면 식솔들을 죽도록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생각이 짧으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장의 생각이 짧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한다고 비판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야 논리를 지키는 지적 태도를 가진 격이 된다 하지만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적지 않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 거짓말하고 내로남불이다 한쪽의 거짓말만 거스린다면 논리를 지키는 심장은 이미 쪼그라들 것이다 한쪽의 내로남불만 머리에 남다며 생각하는 능력이 거세된 것이다 진영에 포함돼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고 나면 방송의 진위를 곡해해 가지고 진영에 여러분들 완전히 논리에 빠져 가지고 왁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성인 남자들한테 생각 좀 합시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회가 뭡니까 한쪽으로 우우우우 쏠려다니니까 누군가는 제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제정신 못 차리면 우리 죽을 고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근본과 본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고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고생을 안 시킬 수 있는 거죠 가장 이런 생각이 짧고 나갔으면 맨날 남들한테 이용당하면 가족들이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글이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하도 좌우익을 가지고 최진석 교수 이름 글도 원양 명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인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각이 있어야 말의 질서를 시킬 수가 있다 말의 질서를 못 지킬 때 인간은 최소한 양심의 동료가 일어난다 양심의 동료가 일어나면 염치나 수시심을 느끼게 된다 생각이 있어야 염치도 있고 생각이 있어야 부끄러움도 있다 우리 사회지도청의 염치가 사라진 것은 위험한 시도다 대한민국의 겉만 번질을 하고 기실은 부실한 나라일 수 있다 부실한 나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손에 거칠게요 대한민국이 겉만 번질을 하고 기실은 부실한 나라일 수가 있다 이 정도 지금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다고 여러분 나라 합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 된다고 나라 합니까 물질이란 것도 다 정신과 기백과 혼이 여러분 뒷받침 될 때 물질이란 게 나오는 것이지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 최진석 전 서강대 철학가 교수의 생각과 염치라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근본과 여러분들 비근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은 고되지만 생각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고 대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고생을 피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 가르치는 업무 같은 걸 안 하시고 그러니까 좀 영혼이 맑은 거죠 그러니까 글이 보면 확실히 글이 좀 손끝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고 글이 좀 묵직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